아이고 이뻐라 똥이야 너무 이쁘다 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아 세상에 아 죄송합니다 아 어머 너 어떻게 언제 와 아니 너무 예뻐 원래 이렇게 작아요?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있니? 진짜 이쁘다 이게 뭔 일이라니? 오늘 날씨 또 우중충하네 그래도 다행히 비는 그쳤어 날이 우중충해서 그런 거 달달한 게 좀 땡기는데 밥 먹고 그러면 카페 갈까? 그럴까? 카페 가서 달달한 것도 좀 먹고 애들 산책도 시키고 오자 그래 나도 나도 오늘 그럼 애들 세안에스 채워가야지 오늘 입혀가면 되겠구나 아이고 이뻐 귀여워 입히니까 더 예쁘다. 어 입히니까 더 귀엽다. 그냥 옷 같아. 응 맞아 요즘에 이런 게 좋더라고. 옷처럼 입힐 수 있는 하네스. 이렇게 옷처럼 돼 있는 하네스를 하면 좀 편해. 옷을 입히고 하네스를 또 따로 입히고 안 해도 되니까. 근데 이거 입힐 때 벨크로에 털 많이 붙지 않아? 이거는 안 그러더라고. 벨크로가 털이 잘 안 붙어. 아이 이뻐. 르네 또 바빠. 너무 귀여워. 얘 포메 아니죠? 아 얘는 포메랑 푸들 혼정이야. 아 너무 이쁘다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쁘다. 쌍둥이 같아요. 아 맞아요 둘이 쌍둥이에요. 아 쌍둥이요? 네. 얘는 포드를 닮아서 귀가 내려가고 쟤는 포메 닮아서 귀가 서있어. 한번 만져도 됐죠? 네네. 너무 너무 웃는 거 같아요. 아 너무 웃는 거 같아요. 어 뭐야 왜? 엉덩이 왜? 너네하고 샤는 계속 자리가 겹치네. 어떻게 니빼하나? 어? 냄새먹고? 몇 팔 차등 내려왔었다 그게 뭐야? 이제 진짜 가을 같다 완전 풍경이 바뀌었어 와 완전 가을 분위기가 물씬이구만? 코팅이 꼬리처럼 다르겠네? 어 이거 진짜 코팅이 꼬리하고 약간 사이즈도 비슷하고 코스모스도 피기 시작했어 아 어떡해 포메? 이게 뭐예요? 포메랑 푸돌 혼종이에요 어머 나 어떻게 좋아? 아 르네 이렇게 적극적이야 나누나누 어머 어떡해 안이 너무 예뻐 편하다 사람을 좋아해서 네 쟤는 포메예요 야 얘는 포메고 네 원래 이렇게 작아? 원래 이렇게 작아?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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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차온다 차온다 그래도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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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하하하 우리 르네 마킹 열심히 하네 우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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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셔도 돼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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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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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야 보라색? 꽃...인건가? 이게 무슨 꽃이야? 우와 우와 아 날씨가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예뻐 야 너희는 어떻게 저러고 있니? 됐어? 이게 뭔 일이라니? 얘네는 모델 포스다 그래 이런 일 하나 봐 쟤리 봐 어떻게 저러고 찍어 우리 더 찍자 되게 열정적으로 찍으셔 잘했어요 잘해줘요 너무 예쁘다 꽃도 예쁘고 우리 애들도 예쁘고 갑자기 지금 빗방울 떨어지는데 아 큰일 났다 얘들아 빗방울 떨어져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 점 하는 것들 빨리 뛰어 아 누가 시끄럽게 해 여금만 보면 되게 빨라 그러니까 이리 와 여기 앉을까? 편한 자리에 앉자 아 여기도 예쁘다 엄마랑 같이 주문하고 오자 샤나 안녕하세요 디저트 주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? 아 네네네네 이거는 잠시만요 아 그럼 티라미스 롤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카페인 콜드브루 하나 그렇게 해주세요 네 기다렸어? 아 어쩜 혓바닥도 저렇게 귀엽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혓바닥도 너무 귀엽지 않아? 탱글탱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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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이뻐진 거 같다 뭔가 카페가 너네 뭐 빨리 깎아달래 우리도 춰 깎아먹고 싶어? 응 발동기 쫙 나도 나도 휘바덕 쫙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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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빗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더 분위기가 운치있어 아 운치있어 여기 우리밖에 없어서 또 스타 하하하하 산책을 먼저 갔다 오길 잘했다 응 안그랬으면 지금 비와가지고 또 못갈뻔 했잖아 그러니까 샤아나는 꼭 이렇게 올라가 있는다 이런데 가방 아니면 장난감 바구니 맞아 그리고 담요도 평평하게 이렇게 깔아주면은 꼭 막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잖아 귀여워 근데 비가 와가지고 나머지 애들 산책하기가 힘들겠네 노지워크 해줘야 될 거 같아 응 들어가서 노지워크로도 해줘야겠다 이것은 한 번 만져주면 끝장을 봐야해 계속 만져 알았어 서로Paul 꼼꼼 예 하하하하 bütün 바지 진짜 요새 안 입혔었는데 오랜만에 입히니까 너무 귀여워 빵댕이가 피히 귀여워 퐁상퐁상해서 아 귀여워 아 쌍둥이들 아 쌍둥이들